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귀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안녕하십니까 네 포인트 용접기능사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책은 이제 요겁니다 포인트 용접기능사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핵심 요약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부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부분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최근 2000 이제 요게 CBT로 바뀌면서 요즘에 시험을 기능사 시험을 컴퓨터로 시험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 기출문제를 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자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문제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2017년도 2018년도 문제를 복원을 어렵게 했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 이렇게 복원된 문제가 수록된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원 문제까지 이렇게 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용접을 조금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용접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용어 자체가 그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최근 이제 이론 파트는요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을 추려서 1번부터 몇 개를 추렸냐면 380개 380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문제 시험은 여기 안에서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이제 그 전혀 새로운 문제 책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게 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무시하시고 틀리라고 내는 거는 틀리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이건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공부를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우리 그 자격증 체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용접기능사 그죠? 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입니다 용접기능사 어떤 분들은 용접기능사가 아니고 특수용접기능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겠죠 특수용접기능사 그러니까 용접과 관련된 자격증 시험은요 이렇게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가 있고요 이 윗단계 시험이 이 윗단계 시험이 뭐가 있냐 용접 용접 산업기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윗단계에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2종 면허가 있고 1종 면허가 있죠 2종 위의 단계가 1종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용접산업기사 윗단계가 뭐냐면 용접기사 용접기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용접기능장 용접기능장을 시험 보시는 분은 아마 용접기술사도 시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술사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경력이 없는 분들은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를 보시는 거고 경력이 뭐 2년 이상 있다 하신 분들은 용접산업기사를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병이다 포병이다 기갑이다 보통 보병을 많이 갔다 오시는데 경력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용접산업기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행정병 병과가 행정이나 무슨 뭐죠? 의무 의무병과 그거 안 돼요 경력 인정이 안 되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병 보병도 소총수 뭐 그런 거 인정이 됩니다 기갑 포병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이제 그 병무청에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병무청 병무청 병무청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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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하셔가지고 컴퓨터 검색어로 검색 검색을 큐넷 큐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전화번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산업기사 보실 수 있어요 보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상의 경력이 되신 분들은 기사 자 그 다음에 용접기능장 기술사를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용접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요거는 실기시험이 없어요 예 실기시험이 없고 이론시험만 있습니다 예 그쵸 이론시험만 용접기능장은요 요거는 용접기능장은요 필기시험이 있어요 요건 필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필기시험이 기능사랑 똑같아 똑같이 나옵니다 기능사랑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실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실기가 어려워 이게 고난도예요 고난도 예 이거 어려워 예 어렵습니다 일단 경력이 돼야 됩니다 예 경력이 돼야 되고요 자세한 경력사항 그런 이제 큐넷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응시 응시 능력 자가진단 그니까 있어요 그래서 자가진단 해보시면 됩니다 용접기사도 필기있고 실기있는데 이건 필기시험이 고난도예요 필기시험이 어려워 이게 고난도 예 왜 고난도냐 재료역학 역학 그 다음 실기가 쉬워 실기가 예 쉽다 응 현업에서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거는 이겁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디 용접하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큰 도움이 되지는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접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갖고 계시면은 어 인정을 받아요 인정을 받습니다 예 나중에 경력이 쌓이시면 용접기능장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는 응시 능력 응시 자격제한이 없어요 외국인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남녀노소 다 볼 수 있고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이제 중국교포 중국교포 분들이 이 시험을 보시고 F4 비자를 따죠 그죠 취업할 수 있는 되는 것입니다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는요 여러분들 이 책으로 용접기능사라고 써있긴 한데 특수용접기능사나 용접기능사나 이제 필기시험 문제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와요 예 비슷하게 나오고요 비슷하게 나오고 이게 이제 특수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가 난이도가 조금 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요 용접기능사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게 느끼는 분도 계시긴 한데 여기에 용접기능사가 조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론시험은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실기입니다 실기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용접기능사는 피복 아크 피복 전기 피복 아크 용접으로 일반적으로 전기용접 전기용접으로 실기시험 보는 거고요 특수용접기능사는 뭐야 GTAW GTAW TIG 용접이라고 하죠 TIG TIG 용접 플러스 뭐야 GMAW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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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을 이용한 실기시험을 보는 거예요 틀려요 실기가 틀려 필기는 똑같아 필기는 똑같이 이 책으로 공부하시면 되고 실기는 이렇게 피복 아크 용접으로 하냐 TIG CO2로 하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유튜브 보시면은 유튜브 동영상 여러가지 재미있는 동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보시면은 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그 실기 연습하는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기를 논할 그 실기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필기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준비하시는 거는 학원 다니시면 됩니다 좀 가격이 비싸긴 한데 너무 부담스러우실 분들은 국비 국비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자 실업자 재직자 이거 다 됩니다 학원들이 이거 왜 용접은 국가 기간산업이에요 용접은 뭐요 용접은 국가 기간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생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뭔가 제조 건설 이게 먹여 살리는 우리 기간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 직종은 국비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이신 분 재직자이신 분들은 실기 학원을 좀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됩니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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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동부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정 모르시는 분은 주경야독 주경야독의 저한테 Q&A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 관련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격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용접기능사나 특수용접기능사는 요거는 요즘에 현장에서도 요거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에요 추세에요 현장에서 사실 용접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그분들이 용접을 훨씬 더 잘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나 자격증 있다고 현장 가시면 오히려 더 무시해요 왜 용접 못하거든 학원에서 찐해가지고 그냥 이거 땄어 현장 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겸손하게 잘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실력을 쌓으셔야 되죠 그렇죠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력이 쌓이시면 또 산업기사도 도전하시고 기사도 도전하시고 용접기능장도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하고 이렇게 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그렇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강의를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은요 문제은행에서 나옵니다 문제은행 문제은행에서 나오기 때문에 약 뭐 한 삼천문제 정도 삼천문제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오는데 이 안에 문제은행에 수록된 문제가 여기 다 있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뒤에 기출문제만 한 두세 번만 보면 100% 합격이에요 네 100% 합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작만 하시면 이제 반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합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겁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조금 재밌게 지루하지 않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합격하시면 합격수기 이런 것도 좀 써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잖아요 물론 돈 받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뿌리산업 기관산업을 시작하실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저는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보람이 있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보시면은 이제 쭉 어린 말도 있고요 쭉 넘겨보시면은 차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은 구성이 이론 파트 이론 핵심 요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연도 출제 문제 해서 이렇게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판사에도 용접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 책은 핵심 이론 요약으로 이론 파트는 아주 짧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설명 용어 용접을 공부하실 때 용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요거를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이거 이론 파트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파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셔도 돼요 사실 이론 파트 안 봐도 상관없어요 이론 파트 안 보고 기출문제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 있죠 그것만 계속 한 두 번 정도만 보시면은 문제없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